바다라일라TV 바다라일라TV 안녕하세요. 바다라일라TV의 바다라일라입니다. 오늘은 2020년 12월 31일 목요일입니다. 지금 시각은 11시 52분으로 2020년도 어느새 8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. 한 해 한 해가 그로하듯이 이번 2020년도 정신없이 정말 후딱 지나가 버렸는데요. 안녕하세요.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로 전세계 모든 분들이 정말 마음고생 몸고생 많으셨습니다.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변수로 전세계가 동시에 엄청난 변화를 겪은 한 해였는데요. 다가오는 2021년에는 우리 못 봤던 사람들 못한 것들 모두 모두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그 소중함을 몰랐던 평범한 일상들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 준다면 우린 그 평범함을 더 이상 강구하지 않을 겁니다. 2020년을 통한 깨달음이 있었으니까요. 그리고 바다라일라티비 구독자분들 122분이나 저를 구독해주고 계시는데요. 제가 사실 제 영상에서 한 번도 구독해주세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알아서 구독을 해주시는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122분의 구독자분들 새해 복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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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으시고요. 구독자가 아니셔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앞길에 축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. 그럼 저는 2021년의 바다라일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오늘의 짧은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슬라마따운 바루 해피 뉴이일 2021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글루 암 윈툰 비카헬 그 정확한 시간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